안녕하십니까 야생티비입니다. 요즘 날씨가 자꾸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아주 증조가 좋습니다. 자 이베리스 눈꽃이라고도 부르죠. 흰꽃이 아주 이쁜. 바글바글합니다. 겨울에 또 꽃이 피죠. 보통 많이 피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천리향 서향이 많이 있고 되고 있습니다. 출하도 많이 되고 있고요. 향기가 천리관대서 천리향이라고 아주 좋은 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겨울꽃 하면 또 시클라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주 겨울에 나오는 시클라멘. 아주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송육꽃꽃을 날면 신월. 꽃도 화려하고 낮에 폈다 저녁에 오므리고 아주 이쁩니다. 송육꽃하고 비슷합니다. 자 희아신수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보라, 분홍, 빨강, 흰색. 아주 향이 가득한 시아신수. 봄꽃에 또 이게 빠지면 또 섭섭하죠. 그 시아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라늄. 이거는 사바나 텍스메스 루비인데 제가 엊그제 또 영상을 올렸었죠. 상당히 좀 멋진 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신색은 사바나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영상을 안 올렸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크리스마스로 오죠. 겨울꽃에 또 빠지면 안 되겠죠. 그 추운 데 피는 그런 꽃입니다. 보통 뭐 아이보리색하고 이제 약간 옅은 보라색 계통이 많이 있는데 아주 꽃도 오래 가고 또 뭐 잘 삽니다. 너무 과수만 안 하면 좋은 꽃이죠. 근데 겨울에 또 애기동백 빼면 안 되죠. 우리가 옛날 재래종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애기동백이 있고 향기가 있는 향동백도 있습니다. 또 많은 종류의 제라늄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핑크도 있고 여기 니얼리도 있고 여러 종류입니다. 워낙에 많아서 로사렌다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시디엄 중에서 판타지아라고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또 난초 종류입니다. 가격도 좀 있고요. 또 가랑코야 칼란디베가 빠질 수 없겠죠. 항상 들어가는 가랑코야 칼란디바 참 꽃도 오래 가고 좋습니다. 덴디르비엄 종류인데 보통 우리는 석고기라고 부르죠. 서양에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좀 있지만 서양의 풍놈들이 더 많고요. 은은한 향기의 디네마 한때는 좀 풍기현상이 있어서 가격도 좀 있었는데 한 2, 3년 전부터 해소가 됐습니다. 파피어 페들림 페들놈 꼼부신 주걱같이 생겼죠? 주머니같이 파피어라고 부르고요. 호접놈 만천홈입니다. 인기 최고죠. 어디 뭐 기업시계도 좋고 모든 축하난으로 많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삭소름 아 이거 뭐 끝도 없이 꽃을 핍니다. 삽목도 잘 되고요. 꽃길은 뭐 이케아는 우리하고 같이 근접해 있는 꽃이고요. 개발선인장 그러면 또 뭐 여러분도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고요. 안시룸 결코 이렇게 어렵지 않은 꽃인데 여러분도 많이 어려워하는 그 안시룸 꽃도 좀 오래갑니다. 트리초이스 한 10년 전에는 한동안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요즘 뜨마딘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투립은 벌써 등장을 했네요. 색상도 여러가지인데 몇가지가 좀 들어왔습니다. 디모르 포세카 오스테아스 펄몸하고 좀 다르죠. 요건 좀 추위에 약하고 오스테아스 펄몸은 좀 추위에 강합니다. 엔젤 오로러가 들어와 있고요. 이제 칼라데아 종류도 뭐 가격이 워낙 천천만베리나 많이 유통되고 있고요. 호준비아는 지금이 적깁니다. 보통 11월달부터 한 2월까지 유통이 많이 되는데 왁스플로와 마찬가지고요. 오히려 왁스플로와가 더 귀합니다. 요즘엔 볼륨감 있고 향도 있는 대명석 곡 가격이 좀 진합니다. 가격이 좀 있어서 좀 큰 것만 잡아도 몇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하지만 또 키워볼 만한 난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봄하면 또 빼어놓을 수 없는 게 뭐예요? 김기하나입니다. 김기하나 김기하나 약봉이 감초입니다. 자 노지홀동에 관한 크레이스 캄파널라 별 캄파널라가 있고 크레이스가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흰색, 분홍, 진, 보라색이 있고요. 요거는 남부까지는 안전하게 노지활동이 되는데 중부이상은 좀 어렵고요. 풀새라고 해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요거는 뭐 겨울에도 한 15도 이상만 내면 햇빛만 보면 꽃이 잘 핍니다. 한번 영상 올리겠습니다. 방울철적, 기디시마용은 일본 품종인데요. 좀 오래가는 편이죠. 그리고 이제 추위에 좀 강한 애니시다 봐서 입고돼서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지고 계신 건 아직, 아직인데요. 또 앵초 중에서 오브코니컬하고 얼굴이 큰아이죠. 입도 크고 꽃도 큽니다. 새끼염자도 꽃을 피웠네요. 보통 한 11월경부터 꽃을 피우는데 11월, 1월, 2월, 12월 이때 많이 피우죠. 이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부탁드립니다. 하원에 한번쯤 나가보시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함께 구독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